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상 속 IT를 이야기 드리는 일상 IT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카카오 IF 카카오 2020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요약 정리를 해드릴거에요. 요약 정리를 통하시게 되면 앞으로 카카오가 어떤 것을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통해서 혹시 카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 한다면 카카오가 만들어가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엿보고 그리고 투자의 기회도 발견할 수 있겠죠. 내용이 좀 길다보니까 중요한 핵심 내용들만 위주로 하이라이트 위주로 제가 좀 끊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같이 보시죠. 자 카카오 기술과 사람으로 더 많은 세상을 만드는 카카오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카카오 사이트에서 카카오가 만든 회사들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를 좀 보게 되면요.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카카오 M 이 회사가 이제 카카오페이하고 합병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게임즈, 인베스트먼트, 브레인, 페이, 엔터프라이즈, 커머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카카오 퀴즈는 이제 야나두를 인수를 한 바로 그 회사죠. 그라운드 X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링기지앱까지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자 이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일단 보시고 아 카카오가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카카오 재팬이 이미 2011년도 7월달부터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네이버 라인이 힘을 발휘를 하고 있죠. 게다가 라인 같은 경우에 소프트뱅크, 야후 재팬이랑 합작회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좀 지켜봐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프 카카오 2020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프 카카오.커미난 사이트에 가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이트에서 관련 영상을 보시게 되면 좀 속도가 느립니다.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빠르게 보길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유튜브에서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하이라이트 가보도록 하죠. 오프닝 키노트 세션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중에 하나. 카카오가 이제 10년이 됐어요. 10년이라는 게 카카오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벌써 10년이 됐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0년 동안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실 이 만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라고 하면은 키노트에 웬만한 게 다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어제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존재 이유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상의 디지털화 우리가 만들어간다. 익숙함은 놀랍게 만들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두 명의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죠. 카카오의 지난 10년을 연결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10년은 나를 표현하는 걸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친구들하고 연결이 될 수 있었죠. 저를 아는 사람들, 저를 모르는 사람들 그 연결지음 속에서 근데 우리가 카카오톡을 썼던 거는 그동안에 무료라서 썼던 거였잖아요. 공짜 메신저 여기서 발전하기 시작해서 공짜 전화 이것만 충분했을 것 같은데 뭔가 덕지덕지 많이 붙어있기는 합니다. 붙어있다는 것 자체 앞으로는 이걸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시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멀티 프로필에 대한 것들 지갑에 대한 것들 요약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 플랫폼 안에 퍼블리싱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설명들을 좀 종합해보게 되면은 카카오는 증명하겠다. 디지털 신분증, 인증서, 멀티 프로필에 대한 것들 나의 자산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서랍 끝 지갑의 역할 미디어 플랫폼의 역할로 구독 플랫폼을 만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브런치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를 넘어서는 걸 만들겠다는 이야기 같아요. 사실상 카카오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온리 모바일 워낙에 모바일에 심취하고 모바일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미 브런치라고 하는 좋은 플랫폼이 있고요. 다음 쇼핑이라고 하는 좋은 플랫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믹스되는 형태를 보여주지는 못했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버무리기보다는 새로 또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감이 있기도 해요. 근데 구독 플랫폼이라는 거는 저와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저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미디어를 흡수하겠다라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건 좀 기다려받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 비즈니스 플랫폼은 사실 카카오가 이번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이미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챗에서 위챗 페이, 위챗 페이 안에 미니 앱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또 폐쇄적이에요. 미니 앱 안에 들어가는 것들 카카오톡 안에 들어가는 카카오 페이지가 있죠. 이것처럼 미니 앱들이 돌아가면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안에서 스타벅스도 주문할 수 있고 물건 쇼핑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이런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카카오 월드, 카카오가 단대와 덕지 카카오가 다른 곳들하고 덕지 확장 서비스를 펼친다 라기보다는 카카오 안의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서비스를 만들겠다 라는 폐쇄성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번에 행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작년까지는 개발자 컨퍼런스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10년을 찍으면서 마침 또 코로나 이슈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행사로 탄생을 했다. 이게 키노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하고 제가 또 궁금할 만한 사업이 있죠. 어떤 사업이 있었냐면 카카오 뱅크입니다. 카카오 뱅크 돈을 넣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서비스를 확장하게 됐는지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카카오 뱅크는 저도 참 많이 쓰고 있는데 은행업에 있어서는 챌린지로 갖고 왔었어요. 과연 이 은행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었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로 대표님께서 발표를 하셨었는데 카카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리, 모바일, 모바일 온리, 미래의 은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00%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데 전체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47%를 확보했다는 얘기를 썼어요. 뭐냐면은 일하는 대한민국 직장인 그러니까 직장인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들 모두까지도 47%는 우리의 고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저도 카카오 뱅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카카오 뱅크의 전체적인 돈을 입금을 해놓지는 않습니다. 카카오는 저에게 있어서는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 부거래 은행이에요. 아니면 키핑 통장 정도. 이게 카카오가 풀어가야 될 숙제인데 이것도 풀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고무적인 숫자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카카오 뱅크가 전체 은행 앱들 중에서 월 이용자 수 MAU 1위를 달성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은행 앱을 우리가 자주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카카오 뱅크는 계속 광고를 하면서 자주 들어갈 만한 이유들을 주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이마트 함께 연기했었던 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자 고객에 대한 것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고객을 보시게 되면 20대, 30대가 20대가 31%, 30대가 30%이고요. 10대가 4%, 40대가 22%, 50대가 13%였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에 굉장히 영향을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영향을 집중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카카오톡에 익숙했던 많은 세대의 분들은 카카오 뱅크를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40대도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40대가 10년 전에는 30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10년 전에 카카오톡을 처음 접했었던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그분들이 지금도 카카오 뱅크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비율도 22%나 된다. 넘어가 있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20대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20대 때, 사회 초년생 때 카카오톡을 처음 썼던 사람들이 카카오 뱅크의 주요 고객으로 자리를 잡았다. 자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를 보게 되면 이 숫자가 꽤 무섭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입장이 아니라 금융권에 봤을 때는 하나의 좀 소용돌이 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무적으로 50대가 증가했다는 얘기들도 계속 나왔었어요. 이 20대가 31%의 비율은요. 카카오 뱅크의 연령 비중이거든요. 근데 하나의 이야기 멘트를 더하셨던 게 뭐냐면 20대 중에 58%, 30대 중에 55%가 카카오 뱅크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쓰던 안 쓰던지 간에 이미 카카오 뱅크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20, 30대 우리나라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개인 외환송금에 대한 내용들 꽤 증가했었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BI의 의미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융을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이라고 얘기했었던 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모두의 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IT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좀 다르게 가는 거죠. 은행의 IT가 접목이 된 게 아니라 IT 회사가 은행을 바라보는 방법 여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서비스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고객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계속 7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카카오 뱅크에 가입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줄였다. 저도 이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꽤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미래의 비즈니스 사실 이게 현재의 비즈니스입니다. 현재의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고객의 시간을 절약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는 이유 자체도 이거를 그냥 쭉 보시면 되는데 이프 카카오 행사를 압축을 해서 줄여서 핵심적인 내용을 듣고 그리고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저의 인사이트, 제 생각을 같이 들어서 빨리 도약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절약해 주는 이야기들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거를 본인들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다른 은행은요? 다른 은행들도 굉장히 바쁘게 진행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다. 이걸 좀 보여주는 거죠. 더 많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언택트가 아닌 디지털 컨택트의 시대라고 지금을 정의를 하면서 카카오뱅크는 할 말만 하는 은행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꼭 필요한 서비스들만 가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IT에 대한 접근성, 고객에 대한 접근성은 톡 채널을 이야기를 했었죠. 한마디로 문자로다가 주고받아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것들 이 부분으로 해결을 해주고 인공지능이 작동하고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카카오뱅크의 약점은 없을까요? 언급되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저도 그쪽에는 의무심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뱅크가 있고 카카오페이가 있죠. 카카오뱅크가 더 크게 금융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자산관리 영역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한 축의 카카오페이가 워낙에 크죠.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어렵지도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과 동시에 은행은 은행이 잘하는 일들을 앞으로도 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적금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페이는 페이가 잘하는 것들 지급결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결제를 컨트롤하고 제한해줄 수 있는 것들 이쪽 영역으로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카카오페이에 대한 얘기도 그래서 들어봐야 되죠. 자 이번엔 카카오페이로 가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저도 여러분들도 하루에 정말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쓰는 하나의 앱입니다. 여기에서는 숫자로 표현을 했었는데 크게 결제, 금융,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결제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앞으로 더 많이 불편함을 없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카카오페이는 핵심적인 내용이 거론됐다기 보다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정리하는 의미가 좀 컸었습니다. 역시 핵심을 보도록 하죠. 01100193500 이렇게 해놔서 예전에 PP세대라고 한다면 이거 한 번 무슨 숫자였었지? 고민을 하셨을 수 있겠는데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었습니다. 0이라고 하는 것들은 불편함이 0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자동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이쪽을 이야기를 했고요. 바로 얼마 전부터 대중교통도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바뀌었죠. 여러분들 이미 스마트폰 쓰고 계시는 데에서 대중교통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폰만 아직까지는 되죠. NFC 태그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가맹점이 확장되고 있다는 내용들하고 지역 상품권도 여기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 상품권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경기지역화폐부터 시작해서 서울지역화폐 굉장히 많은 지역화폐들이 범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쓰려고 하면 금액이 얼마가 있지 어디에 들어가 있지 다 앱에 들어가서 일일이 조회를 해야 되고 또 충전을 해야 돼요. 사용할 때도 해당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카카오페이하고 맞물릴 수 있게 된다면 이거는 시너지가 엄청날 수 있다는 얘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제 서비스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융에 대한 서비스들도 계속 나왔었습니다. 사장님들의 고민을 보여준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투자에 대한 경우 우리의 투자 성향을 분석해서 투자보험대출까지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P2P 방식의 투자가 들어와 있죠. 보험도 서비스 가능하죠.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보험에 대한 것들 카카오하고 토스를 비교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최적화된 마이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서비스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역시도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버킷리스트라는 게 카카오페이 들어갔어요. 버킷리스트라는 거는 지금 코로나 끝나고 해외여행이라고 300만원 들어가져 있죠.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럼 내가 프레이스테이션을 사야 될 것 같아. 유튜브 장비를 사야 될 것 같아. 카메라 살 것 같아.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나서 돈을 지속적으로 모으기 시작하고 동전이 남게 되면 그 동전도 여기에 투자를 해서 저금하게 만들어준다라든지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금융에서는요. 목적 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표가 있어야지 돈이 모이게 되는데 이거를 카카오다운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완성도 100% 안전한 금융을 인하여 우리는 보안 기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라는 얘기가 나왔죠. 카카오는 카카오톡 자체 내에서 신원 인증부터 시작해서 보안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카카오페이가 인증서로 적용되는 경우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기 시작하면서요. 이러니까 보안해서만큼 우리가 탑이다. 이거를 좀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카카오톡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이 또 변할 게 있을까요? 좀 너무 많이 변하는 거 아닐까요?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카카오톡에서 이야기했었던 변화는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키노트에서 얘기가 나왔었던 것처럼 카카오톡은 기존에는 사람들하고 관계에 맺겼었습니다. 나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 맺겼었는데 이거를 하나씩 변화를 시키겠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아는 사람과 관계 맺기라는 내용이 나오죠. 몇 가지 제안에 대한 것들 이 추억들을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볼 수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이 이게 불편한데 했던 것들을 10년 동안 잘 듣고 있었었고 이번에 대폭적인 변화를 하겠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불편한 것 중에는 그거 아니었나요? 사진을 보냈거나 동영상을 보냈는데 나중에 보려고 하면 기간 만료로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언젠가는 카카오가 카카오가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겠구나. 마치 우리가 아이클라우드에 돈을 내면서 백업을 하는 것처럼 구글 포토 같은 경우에도 내년 6월 달 정도에는 우리가 돈을 내고 쓰는 걸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괜찮지만 이 부분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이제는 추진이 되는구나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팀 채팅, 오픈 채팅방에도 방장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오픈 채팅방에 채팅봇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팀 채팅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하나의 팀 우리들끼리 모이는 채팅방이 있다라면 여기 제가 방장이 되게 되면요. 우리들끼리 보관할 수 있는 톡 서랍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톡 서랍이라는 곳에 제 용량을 차감을 해서 우리가 영상도 조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진도 조정할 수 있고 영원히 이런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문제가 되겠지만 나중에 금액은 나오게 되겠죠. 이게 이 부분입니다. 대화, 사진, 동영상들을 서랍에 저장을 해서 봐라. 이거 이미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나와의 대화에서 서랍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로 먼저 써보셔도 괜찮아요. 자, 이 부분이 방장이 관리하는 채팅방에 지금 동기방이라고 나와져 있죠. 여기 지금 서로 이제 필기했던 거 올려도 되나? 이렇게 올리는데 올리고 나서 서랍 기능에서 서로서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이게 좀 고민이긴 합니다. 멀티프로필이 곧 나올 것 같아요. 멀티프로필이라는 건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자아가 있죠. 이걸 페르소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유튜브 영상에서 저는 일상 IT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강의를 할 때에는 제 이름을 쓰고 있고 제 작가니까 또 글을 쓸 때에는 필명이라는 게 있죠. 혹은 다른 데 카페 같은 데 활동할 때에는 그쪽에서 쓰는 또 닉네임이 있을 겁니다. 가족 중에서는요. 누구누구의 아빠가 될 수 있고 또 누구의 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의 우리는 한 개인이 있고 여러 가지의 자아들이 있게 되는데 이거를 카카오톡에서도 구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사 사람들한테는 이과장, 이대리 이런 식의 프로필을 노출을 시키고요. 사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전 제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진인 것 같아요. 카카오톡 여러분들이 자기의 사진을 등록을 해놓게 되는데 이 사진을 내가 친구들한테는 좀 뭐랄까요? 약간 좀 멋지게 한 사진을 보여주고 싶고 회사 사람들한테는 내가 플렉스하고 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회사에서는 회사 사원책을 올려놔도 되는 겁니다. 회사 원인이니까요.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친구들한테는 다르게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사용하는 멀티 프로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앱스토어라든지 다른 데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게 되면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카카오톡이 스팸에 대한 것들로 많이 접목돼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해결책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물론 이쪽에 대한 것들도 고민은 끝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신분증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제가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다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카카오톡의 지갑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공인인인서가 지금 끝나가는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서 2020년도 6월 달부터는 운전면허증을 우리가 통신 3사의 패스라는 앱에 담아갈 수 있도록 밝혔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는 카카오톡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카톡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디지털 신분증이라고 하는 운전면허증도 여기 넣어서 가지고 갈 수가 있고 학생증도 가능하고 사원증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협업을 한 곳은 연세대학교가 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세대학교 학생분들이라고 하면 학생증을 카카오 지갑에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서비스죠. 정말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들을 다 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또 우려가 되는 것들은 역시 보안에 대한 문제. 이제는 그렇다면은 스마트폰을 우리가 분실했었을 때 카카오톡부터 영원히 못 찾을 것 같다라면 카카오톡부터 바로 삭제해버리는 기능이 들어가야 될 텐데요. 킬 스위치처럼 그거에 대한 고민도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럼 멀티 프로필 기능이라는 건 도대체 왜 들어갔느냐? 하나 더 나아가게 되면요. 전문가 상담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문가 상담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저 같은 사람이 IT에 대한 컨스턴트 혹은 스마트워크에 대한 컨스턴트 이렇게 등록을 해놓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직원에서 혹시 하시는 일에서 저와 같은 사람이 필요할 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뭐 도배장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제가 노출이 되는 겁니다. 물론 광고비는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노출이 되면은 저한테 다이렉트로다 이제 1대1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지금 오픈 채팅방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에 오픈 채팅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1대1 채팅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확장 버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카카오톡이 앞으로는 카톡 친구들 넘어서서 카톡으로 영업과 마케팅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확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머지는 카카오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보여드리죠. 카카오 비즈니스 부분에서도 몇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카카오 비즈니스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우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영업과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문을 들어올 수 있다는 것들 광고 뉴 현대 치킨 이건 뭐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채널이 개편이 됩니다. 카카오 채널이 개편이 돼서 아예 기본형 혹은 스토어 채널이라든지 상담 채널, 미디어 채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한마디로 제가 앞으로 미디어 채널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제 미디어 채널을 여러분들이 구독하시게 되면은 제가 이야기 드리는 매일같이 올리는 IT 소식들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쇼핑 채널, 스토어 채널을 통해서는 바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 보이시는 채널에서 쇼핑하세요, 배달하세요, 티켓 예매하세요, 상품 구독하세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정수기부터 시작해서 렌탈 구독 상품들이 다 이쪽으로 밀어넣기 위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카카오가 중심에서 연결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회사들은 독자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데 왜 카카오톡을 이용을 하죠? 카카오이니까요. 아까 2, 30대. 그 많은 인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내에서 다음 넥스트 고객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독자적으로 가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만든 겁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을 해서 이쪽에서 운영을 할 수 있고 영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 이게 광고비랑 연결이 되는 거라서 핵심적인 사용들은 일단 나오면서 봐보도록 하죠. 소유경제, 공유경제, 구독경제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구독경제로 가는 티켓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래서 제가 생각이 나는 건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인터넷을 항해를 하기 위해서 꼭 들어갔던 데가 포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포털을 거쳐야지만 우리는 인터넷을 항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야후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여기만 꼭 지키고 있으면 됐거든요. 이 모습에서 카카오는 메신저로 시작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물론 카카오의 이런 행보 다 벤치마킹 모델이 있습니다. 중국의 위챗이죠. 중국 위챗이 다 하고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들어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도 있고 다양한 게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앞으로 카카오는 어떤 쪽으로 나아가게 되느냐 얘기 드렸던 거죠. 일상 플랫폼. 이거를 넘어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하나의 관문으로 모든 것들을 통합시키는 걸로 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카카오톡도 지금 아이폰 기준으로 하게 되면 500메가 정도 됩니다. 이거는 자고 일어나면 조금씩 늘어나 있어요. 서비스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기보다도 카카오톡에서 점점 많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카카오톡도 들어가셔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더보기라는 메뉴가 있죠. 이거를 들어가시게 되면 전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전체 서비스에 가끔씩 들어가셔서 어떤 메뉴들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는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련 업 어떤 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카카오톡을 당분간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올해 카카오게임즈가 상장을 했고 내년에 예견되어져 있는 것들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입니다. 그렇다면 카카오뱅크와 페이가 자꾸 이런 서비스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아시겠죠. 상장 준비라고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내년 초 카카오뱅크하고 페이 행보를 보시면서 뭔가 상품을 주는 것들 이벤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현명하게 우리가 캐치해 보도록 하죠. 카카오가 만들어가는 미래 이게 20분만에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더 긴 내용이긴 했었는데 핵심만 좀 알아봤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다음번에는 네이버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또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업데이트 되는 것들은 제가 플랜을 잡아놓긴 하지만 IT 트렌드에 대한 영상을 가끔씩 좀 올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매일 아침마다 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라는 이름으로 네이버 오디오 클랩의 목소리를 송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IT에 대한 소식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쪽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영상으로 이야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일상 IT였습니다.